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큰 수영로 교회를 단임했던 정필토 목사님이 바보사무와 번개불에 콩꼬먹듯한 결혼 이야기입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정필토 전도사님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노예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총각에게는 목사 안수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여전도사가 한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어떠냐고 물어서 글쎄요 뭐 좋죠 라고 한 말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이 번개불에 콩꼬먹듯 일사처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보니 당시 부교육자로 성기고 있던 신영교회 장로의 딸이었습니다. 교육자니 소문이 나기 전에 빨리 약혼식을 치르자 라는 전과를 해왔습니다. 당시 아내는 학교 다니는 학생으로 학교만 다녔으니 결혼할 준비가 전혀 안되었습니다. 목요일에 예수 했는데 바로 그날로 월요일에 약혼하자고 했어요. 사진만 봤을 뿐 아직 당사자는 만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토요일에 당사자를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주일 지난 다음 날인 월요일에 약혼식 했으니 얼마나 웃겼습니까. 그런데 결혼식도 한 달 안에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서로 이야기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이야기도 한 번도 안 해보고 결혼을 한 것이지요. 결혼시간이 둘만 한 방에 남았습니다.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목사 부인 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학교 다니다 갑자기 시집가라 해서 시집 왔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백지에 그림 그리듯이 제가 사모학 강의를 했습니다. 1대1 대화식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사모에게 강의하기를 사모는 똑똑사모와 바보사모가 있다. 똑똑사모는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여 교인들에게 인정받는다. 바보사모는 그저 싱글벙글하며 뭘 물으면 난 몰라요 한다. 그러면 사모는 뭘 할래? 라고 물었다. 바보사모 할래요? 라고 사모가 대답했다. 이 수업은 특효약이었습니다. 사모는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된 것이 없이 교인들 만나면 그냥 싱글싱글 웃고 뭘 물으면 난 몰라요. 목사님께 물어보고 할게요. 했습니다. 1년 후에 친구들 목사들 사이에 백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사모가 났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나 소문과 달리 장노님이셨던 부친의 놀라운 추진력으로 결혼한 박신실 사모는 엄청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쪽지를 써놓고 도망하려다 포기하고 17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도 내가 정목사에게 시집간 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다. 내가 정목사를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 자녀들은 목사의 자녀들의 샘플처럼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모는 기도 중에 이 음성을 듣고 완전히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모는 무슨 소리를 해도 담대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는 동안 사모는 다른 방에 가서 몇 시간씩 기도해 주고 제가 작성한 설교 온 거를 다른 종이에 깨끗하게 옮겨 적어 주면서 설교할 때 편하게 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은 뒤에는 아이들에게까지 아빠의 설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모를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5천명 모이는 자리에서 한 달 동안 세미나를 할 정도였습니다. 배짱이 대단했습니다. 외국 나가서도 강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를 준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돈 목사님의 바보사모 간증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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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